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 목적과 취지, 사용 대상자도 공개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집행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의는 1분밖에 못하고도 식사비는 꼬박꼬박 청구하는 시기였습니다. 달서구의회 의장은 사과했습니다. 한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6명은 두 달 동안 업무 추진비로 1,280여만 원을 썼습니다. 대부분 식사비로 썼는데 누구와 무슨 이유로 사용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누군가에게 접대한 셈인데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는 접대성 경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기재해서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를 어겼습니다. 의원들은 회의 시간과 관계없이 회의를 열기만 해도 운영 경비를 썼습니다. 지난 7월 18일 열린 8차 본회의를 비롯해 2주일 동안 5차례 본회의 시간은 각각 1분씩. 의장단 구성이 파행을 겪어 의원들이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았는데도 회의를 위한 식사비는 꼬박꼬박 지출됐습니다. 식비와 간식비로 120여만 원이 쓰였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발서구 의회가 업무 취진비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를 다음 달 정례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